아 인사드리겠습니다 끈끈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우선 무대를 보여드리고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! 나의 눈을 달려 매고 나는 시선들 숨 막혀 어림만 되면 끝날 줄 알았지 나 나 나 미운 오리지키 뚜벅뚜벅 실속 없는 바보로 떠 바람을 더 기다려봐요 눈부시게 날 테니까 비비리팍비리뿍 비비리팍비뿍 내 눈을 띄지니까 내 눈을 띄지니까 내 눈을 띄지니까 난 안 나의 눈을 띄지니까 내 눈을 띄지니까 비비리팍비뿍 비비리팍비뿍 하러 볼까 내 눈을 띄는 듯한 내가 지켜가 줘 통해진 날 바람을 난 잘 안 미쳐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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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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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rendre 안녕하세요 무슨 간이에요? 저 무슨 간이 잘 몰라요 야 친구가 없네 다혜 씨는요? 저는 아까 방금 눈이 마주쳤는데 정승일 친구 어디에 계시나요? 제가 축구를 했어요 중학교인데 아직까지도 축구를 하고 있는데 학교 잘 제약하고 있니? 다혜 씨 다혜 씨 다혜 씨 태영이도 있다면서요 저는 17학번 경영학과의 김민영이라는 친구예요 안녕 안녕 이렇게 해는데요? 대학교 행사를 다이나 보면 지인들을 한 번씩 꼭 만나게 되어있어요 여러분들 저희가 첫 번째로 들려드린 노래는 베리굿의 비비디 바비디 불안의 곡이고요 두 번째 했던 곡은 네 어떻게 하셨어요? 아세요? 안녕하세요 네 안 믿음이라는 곡입니다 저 근데 아까부터 하고 싶어 하셨는데 앞에 계신 분들이 정말 잘해지게 선택한 것 같아요 너무 응원해 감사합니다 최고예요 너무 응원을 잘해주셔서 저희 나중에 베리굿 전교 나오면 꼭 방송국에 놀러오세요 좀 나와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를 초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 몇 학기죠? 1학기 여기 다 1학년 보내세요? 네 다 1학년? 네 네 4학년 보내세요 네 20살? 네 20살 진짜요? 혹시 24살 있으신 분?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? 네 일단 끝까지 재밌게 즐기다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직 저희가 곡이 두 곡이나 더 남았어요 네 네 끝까지 이렇게 호흡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불려드릴 곡은 뭐죠? 요즘 넘때문에만 저희는 2015년 후에 베리굿 활동했던 요즘 넘때문에만 팀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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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необ imitate 너무 으 Hunter 너무 요븐 나는 어두운 세상에 맘을 주드리네요 난 들리지 않던 사랑의 종소리가 내 머릿속에 떠올려 퍼지네 날 Hospice & 노래 Shine & 움직임 설마 내 삶의 조절 I Can't Speak All I want 새 제품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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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러분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